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어? 아 누군지 뭐 아 저거 저 장면이 중요한데 다시 하면 보일려나 어 안되네요 저거 봐야 되는데 아 여기서부터 다시야? 가까운 데서 다시 할 줄 하더만 한번에 가겠네요 어 저거 먹을 거 있다 어? 먹었는데 아니 에잇 다시 올라가야 돼 아 나 먹었어요 아 아따 먹기 힘들다 개굴이 하하하하 어어어 에어 에어 아 에어 자 드디어 얘죠 협조자였어 내부협조자가 바로 맨 처음에 자기 엄청나게 곤란하게 만들었던 놈이죠 그 기생충단 놈 자 드디어 자막을 포함한다 자 일단 절로 가야되는데요 세군데 표시해준거 보니까 거기에 뭐 중요시설? 같은게 있는거 같아요 수성기도 표시하는거거 막으라고? 어딨는데? 수성기도 표시하는거 막으라고? 어딨는데? 저거? 자 하나 더 이건 저기 한방에 하나씩 준거같은데? 이게 끝이 아니겠죠 난이도가 더 있겠죠 어 끝이네? 자 일단 의심은 없애고요 오오! 아니 오오 예 의심이 안없어졌어 의심 없어졌어야 하는데 해주세요 우리 산지의 핵은 접립 문제는? priority order scramble all crews we need to get these birds in the air now 오 고마워 나 이거 맛집 필요했는데 잘 쓸게 네 덕분에 내가 미션을 손쉽게 또 하겠구나 오 아 그렇죠 이게 이렇게 쉽지만은 안할거야 여기 야 때라 재장전 무기 재장전 하는거였어요 여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자 또 오케이 이번엔 3개에요 손길 하나 파괴 손길 하나 파괴 오케이 참 뭔가 이거는 쉽다 흠 흠 흠 흠 흠 흠 prop goal of the experiment was to create a viral weapon that could be used to target specific racial types and hope went long bing pretty. 이 못 grad러 lined about. Theyigosz bodies crawl with hell and the center of it all was elizabeth green somehow she survived endured the virus absorbed it 묘지된 바이러스가 그 사람들을 인증했고 욕심했고 그들의 몸이 죽었고 그 중에서 엘리즈베트 그린이 결국 그녀가 지났고 바이러스에서 압축했고 변했고 그녀의 기술을 이 새로운 바이오웨퍴즈 프로그램으로 시작은 좋았는데 중간에 발견된게 무기학적으로 그.. 굉장한 것이잖아 그쪽으로 다시 이렇게 연구를 했구나 아 아 결국은 내가 한 짓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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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임신한 애로 지금 추정될만한 임무는 없는데 인구 60% 가면 돼 2000...여기가 지금 몇년도지? 2000... 2010년도인가? 몇년도지? 그건 모르겠다 맨첨 알려준거 같긴 한데 흠 설마... 아 근데 그런... 의심이 드... 아냐아냐아냐 아닐거야 엘리자비스 그린이 내가 너의 엄마다라고 했잖아요 내가 너의 엄마다라고 했잖아요 엘리자비스 그린이 맨첨에 나올대 그게 잠깐 걸리긴 하는데 근데 그런 의미의... 그...정말 의미인지 아니면 전형되니까 이제 자기가 원체니까 그... 서브채 보고 자기가 엄마라고 말하는거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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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이야기 뭐 그렇게 보는게 가장.. 예.. 연계성 있는.. 어.. 그.. 전개이긴 하지만 어..잠만.. 기지를 뿌시라고? 하지만.. 어..그렇게 뻔하게.. 뻔하게 갈까? 헬기가 없나? 아니 뭐..땡크라도? 맞아요 그래서 그러죠 아 근데 이거.. 뭐.. 묵실 만한 뭐.. 도구가 없는데? 중장비가 있어야되.. 근무구시는데? 중장비가 하나도 없어요 특공대 하나믤 불러라 특공대 하나만 불러라 특공대 하나만 불러라 특공대암부르나? 자 저 여기서 이거 이것도 없어요 특공대 안부르네 특공대 바다돌이는게 와서 와서요 이거 그냥 보시기에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야 뭐 하덩트에 로켓을 오 있다 있다 오 왔네 아이고 고마워 오셨어 언제 오셨어 오셨다고 빨리 티좀 내주지 미사일도 좀 쏘고 대포도 좀 빵빵 쏴가지고 그래 그래 빵빵 막 때려 막 때려 그래 자 빨라 탱크 빨리 뺏고요 뭔가 중장비로 그냥 빵빵 해야지 그니까 원래 이게 이렇게 직거리만큼 안다는데 왜 이렇게 직거리만큼 나지 아 진짜 헬기로 보시는게 가장 좋은데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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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를 좀 오우 말렸어 제기라 에너지를 좀 채워야 되는데 어허 에너지를 좀 채워야 되는데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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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왜 여기 숨어있네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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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 빨리 어 영화로 나오면 돈을 엄청나게 먹는 괴물이 되겠죠 돈을 엄청나게 먹는 괴물이 되겠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돈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예 대작이 되겠죠 이런 영화같은 경우는 스토리보다 특수효과가 중요하니까 인크레더블 헐크 길바봐요 돈 들어간 만큼 완전히 퀄리티 엄청나잖아요 근데 게임을 영화에서 성공하기는 좀 어렵긴 어려워요 정말 아무리 유명한 게이밍과 그거라고 하더라도 영화에서 성공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뭐 인센티브도 있고 여러가지 상황들이 간단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가지 이렇게 얽혀있는 게 많아가지고 간단하게만은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탱크가 몇 대 있더니 지금 또 탱크 없어졌네 아 밧축 갖고 있는 애로도 없니? 2,1,3,1,4 이렇게 안하고 3,3,2,3,1 종료 어… 저기 아까… 어 얘 있는데? 얘 기지에.. 그 지휘관 아니야? 얘 흡수해서 안에 들어가서 오오! 그렇게 안되나? 아.. 내가 속도는 질지 못하겠어 폭격폭격 촬영폭격 해도 별로 많이 안될 것 같아요 어휴 쒸미랄 얘 어딨냐 자아 멀리 가요 최대한 멀리 가서 장거리가 장거리 공격하는게 뭐 그거지 뭐 최대한 멀리 가서 때려 아우 많이 단다 자 헬로부터 왔나 헬로부터 온거 같은데 헬로부터 왔어 헬로부터 왔어 헬로부터 어딨어 아 헬로부터 아니잖아 제기랄 너희들 왔냐 헬로부터 왔는 줄 알고 좋아했네 괜히 자 이거 하나 짓구요 이거는 그라마 좀 예 좀 데미지 되겠지 뭐 오오오오오 잘못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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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어 저거 뭔가 날라왔다 야 너 유탄발사기지 너 어디갔어 야 이거 잠깐 가져갈게 자 이거 잠깐 가져갈게 자아 오 이렇게 한다고 보면 터지겠죠? 많이 닳았어요 이야.. 저희도 아까 있었는데? 어.. 여기 있던 애들 다 어디갔지? 다 도망갔냐? 아까 여기도 좀 붙였죠? 어.. 없나? 어.. 저기.. 저기 소나가 있다 안녕? 아이고! 아파 여기가 여기가 자아 터지.. 터질 것 같아요 오케이 네.. 기왕! 아니.. 저.. 저거는.. 아아.. 나왔어요 예.. 저 장면만 봐도 알아 우리 아저씨 저.. 저거 때리면 되나? 와우 야야야 일루와 야 내수 죽자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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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탱크 하나 뺏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탱크 일단 다 죽이구요. 어, 너니? 일단 너도 죽고. 예, 똑같으면 이상하게 탱크가 너들 더 강해지더라고. 아니, 나도 이유는 모르겠어. 주인공 버프인가? 아, 그것도 아닌가? 야, 오,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오, 잠깐만, 잠깐만. 죄송합니다. 아, 뭐야 이거. 어? 시민을 캐치해서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해줘야죠.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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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일반 시민이? 아, 죄송합니다. 미안하게 됐어요. 좋아. 이번엔 에너지 많이 안달았네요. 아,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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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서 뭐하고 있지? 어, 됐나봐요. 어, 됐나봐요. 어, 일단 내리죠. 음. 어허허허허허허허. 오오, 갇혔어. 자. 절로 가고 있네? 어우, 야. 뭐, 뭐하니? ок 오오오오!!! 야... 죽을거같은데 이번에???? 오우rants 야 도망가야겠다 장거리에서 싸우는게 유리한데 자 하나만 부쉈구요 오호 오호 아 왜 일반인이 자꾸 잡히냐 그치 오호 오호 이렇게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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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 사방으로 자 자, 중간에 맛있는 간식도 좀 먹어주고요 어허! 저쪽에 있는데? 어, 저거 먹을꺼다! 먹어주고요, 먹을꺼 자자자, 빨리 빨리 타, 빨리 타야 돼, 빨리 타야 돼! 아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아, 여기서 죽을꺼 같아요? 아..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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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클 여기 있는거라도 갓 타고가 아..잠깐만.. 엄청 멀리서.. 땡클.. 아..이거.. 저기까지 끄고 와야되는데.. 아..잠깐만.. 얘들 비교 비교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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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멀리 장거리로 하는거야 장거리 의 artist 억 docs 아..또 멈춘 줄 알았어요 아오좋아요 어오오오오오오오 안좋아요 ان좋아요 아파요오오오오 자 에너지로 조금 채우구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으아ад 자 자 이거 위압 무기식구 오오오오오옵 오오오옵 이러지 이러지 아 이리치 좋아 다시 빨지거 치고요 자 멀리 오오 이쪽으로 피하고 으~~ 오오오오오오오오 다행히 여기는 로켓 뽑아SO 그래도 많은 편이어서 자 자 자 이거는 뺏어야 된다 뺏어야 된다 오케이 어 그를 즉시 흡수하십시오 뭘 아 저 흡수하라고 내려 내려 자 빨리가 빨리가 오오오 뭐야 어? 빨리 내려 이거는 절대 못 쫓아가겠죠? 거리로 빨리 가서 흡수 써야되나보다 자 자 됐나? 또 유리크 아이템 하나 얻었어요 네 에이 저기 바로 군인식이죠 미션 완료 이거 또 뭐하지 이제? 이 탱크가 또 뭐할까? 어 뭐야 자 아까 그 중간쯤에 나왔던 대사죠 저 탱크가트들 제가 바로 된 거 같은데? 머서가 변하네 같은데? 헤드폭탄을 날리는 코드를 자기 안에 있대 모든 죽은 사람이 이 장면이 지났는데? 이 장면이 지났어요 모든 학생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 장면이 지났어요 그 장면을 찾고 있어요 그 장면이 지났어요 모두가 그냥 지키는 사람이예요 그 장면이 미국의 지체들이 그리고 저는 전 목사였어요 그 아이는 어떻게 한 거야? 아이 죽인 건가? 얘도 개조인간인가? 아 얘도 평범한 인간이 아니었구나 잠시만요